10.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소지지는 주소 검색창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소유 주식 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 수를 적습니다. 광고 홍보 행위 관련은 광고 홍보 행위 관련 비용 항목을 개정 과목별로 입력합니다. 6. 행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움말을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